안녕하세요 아트서랍 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포토샵 강좌를 하나 올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만들어 볼 영상은 포스터 인데요 툴박스와 레이어 스타일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 기능을 다양하게 사용할 줄 모르셔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포스터의 완성 과정은 3강에 걸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닫아 줄게요 먼저 컨트롤 n 을 눌러서 화일명은 날짜를 앞에 쓰시는 분도 있고 뒤쪽에 쓰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화일이 좀 많아서 뒤쪽에 쓰는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화일명을 써 주시고 768-1024-72 오케이 하겠습니다 컨트롤 s 눌러서 한번 저장해 주겠습니다 레이어 창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 누르면 레이어가 하나 생성이 되죠 쉐이프 툴을 눌러서 엘립스 툴로 동그라미 하나 그려 주겠습니다 적당히 가운데 쯤에 쉬프트 키를 눌러 주세요 그래야 정원이 되겠죠 위쪽에 필 옵션을 없음으로 해주시고 테두리를 색상을 넣어 줄게요 색상 크기를 조금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이동 툴에 놓으시면 이렇게 원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레이어 하나 생성해 주시고요 위쪽에 선택 툴로 동그라미 쉬프트 눌러서 하나 그려 주시고요 색상을 칠해 주겠습니다 툴박스에 페인트 통 갖다가 이렇게 부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알트 딜이트 하셔도 됩니다 이동 툴에 놓으시고 알트를 누르면 이렇게 복사할 수 있게 커서가 두 개가 뜨죠 이거를 끌어서 옆으로 당깁니다 시프트를 누르면 항상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복사했고 다시 또 복사하고 다시 또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알트가 복사고요 시프트를 누르면 똑바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합쳐 주겠습니다 맨 아래 거 클릭하시고 시프트키 누른 상태에서 위에 거 클릭하시면 되고요 컨트롤 2로 합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사하기 위해서 알트 시프트키 누르면서 옆으로 똑바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T 를 누르시면 축소 확대가 떠요 에디트에 트랜스폼 스케일입니다 컨트롤 T 가 스케일 조정이고요 시프트키 누르면서 아래쪽으로 조금 줄이겠습니다 엔터키 눌러 주시고요 옆으로 조금 더 옮길게요 선택 툴 사각형으로 할게요 여기에 연결을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알트 딜리트 또는 페인트 창 갖다가 부어 주시고요 이거 두 개도 합쳐 주겠습니다 컨트롤 2 그 다음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그려져 있는 이 레이어에 바로 그려도 되지만 레이어를 추가한 이유는 혹시 모를 수정을 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그려 주겠습니다 다시 알트 딜리트 반짝반짝 선택된 걸 푸는 거는 컨트롤 D 에요 단축키를 외우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훨씬 좋고요 이렇게 움직여지죠 이렇게 붙여 줄게요 레이어 하나 추가하시고 하나 그려 줄게요 네모 알트 딜리트 컨트롤 D 로 풀어 주시고 다 같은 작업이죠 또 복사 돌려 줄게요 컨트롤 T 하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돌려 줄게요 엔터 또 이거 복사해서 컨트롤 T 돌려 주시고 엔터 이렇게 맞춰 주시고요 이렇게 원하는 레이어를 바로 집어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기능은 창 위쪽에 보시면 오토 셀렉트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레이어에 놓으시고 오토 셀렉트 체크하시면 이렇게 클릭하시면 레이어가 그 클릭한 곳에 레이어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요 여기 손잡이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 가운데 거를 복사하겠습니다 알트 복사 컨트롤 T 줄여 줄게요 작게 이거 하나 복사할게요 이렇게 컨트롤 T 눌러서 이렇게 해서 손잡이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끝에서 시프트키 누르고 맨 아래 레이어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E 로 다시 묶어 주시고요 영상 나가는 부분 레이어 하나 추가했고요 선택 툴로 해주시고 알트 딜리트 컨트롤 D 풀어 주시고 그리고 레소 툴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 꺾기 모양으로 하셔도 되겠네요 클릭 클릭 시프트키 누르면 똑바로 내려오고요 또 클릭 동그라미가 옆에 조그맣게 뜨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뜬 다음에 클릭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알트 딜리트 그래서 영상이 모양이 완성되었고요 이거 두 개를 클릭해서 컨트롤 E 로 합쳐 주겠습니다 가운데로 끌어 가시고요 컨트롤 T 눌러서 알트 시프트 누르면 가운데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 정도로 줄일게요 엔터키 누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물론 이런 영상이 사진은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어서 퍼다가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툴박스 사용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한번 그려 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강좌에도 이어서 포스터를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